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춘식씨가 왜 저 아주머니랑?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원망 한 번 안 하더라 오늘도 꿈에서 당신 봤다고 아빠 만날 날만 못 봐지게 기다리는데 다현이를 보지 않겠다고? 그 여자가 그렇게 좋아? 자식 버릴 만큼? 말 함부로 하지마 당신은 나한테 그런 말 할 자격 없어 자식을 버리다니 당신이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 둘이 무슨 사이지? 둘이 어떻게 그동안 다현이를 왜 못 봤는데 그래 왜 그랬어 그게 나도 궁금했어 나는 그렇다 쳐도 불쌍한 다현이는 왜 그걸 몰라서 물어? 당신이 날 죽은 사람으로 만들었잖아 그런데 다현이를 만나서 뭐라고 말해 사실은 죽지 않았는데 니 엄마가 거짓말을 했다 그래? 아빠한테 상처받은 것도 모자라 엄마까지? 다현이를 그렇게 비참하게 만들어야겠어? 그래서 다현이를 찾지 않았다고? 눈물 나네 그렇게까지 날 생각해줘서 그땐 그렇다 치고 지금은 다르잖아 다현이는 내가 거짓말한 걸 알고 나랑 인형 끊으려고 했어 근데 왜 날 용서했는지 알아? 내가 당신 찾겠다고 했거든 그래서 날 용서했어 그래서 그동안 당신 찾아 헤매 다녔어 나도 다현이도 분하고 억울해 뭐가 그렇게 분하고 억울해? 젊은 여자 만나서 이렇게 행복하게 사는 줄도 모르고 그동안 노심초사하며 죄인처럼 살아온 게 분하고 억울해 당신 때문에 생긴 비 나랑 다현이한테 떠넘기고 그 여자랑 행복하게 살아왔을 당신 생각하니까 정말이지? 너무 분하고 억울하다고 내가 행복하게 살았을 것 같아 내가 행복하게 살았을 것 같아 죽은 사람으로 5년을 살았는데 아파도 병원에 한번 못 가고 신분이 없어서 일자리도 못 구하고 내가 살아있는 거 사람들한테 들킬까봐 죄인처럼 숨어 살았어 그러게 왜 숨어 살아 진작이 돌아왔으면 됐잖아 날 버린 당신한테 내가 어떻게 돌아가 5년 전에 내 장례식장에 갔었어 죽지 않았다고 살아있다고 당신하고 다현이한테 말아주고 갔었어 그때 알았어 날 그렇게 만든 사람이 당신이란 것을 근데 왜 그때 돌아오지 않았냐고? 다현 아빠 그거 그때 난 죽으려고 약도 먹었어 그때 날 살려준 게 내가 지금 일하는 카페 주인이야 날 살려주고 오갈데 없는 날 곧어준 여자야 책과 커피만 있으면 행복하다는 사람이에요 왜 그러세요? 갑자기 누가 생각이 나서요 누가요? 아 제 남편이요 아닐 거야 설마 아니겠지 그래서 그 여자랑 결혼할 거야? 그 여자랑 결혼할 거냐고 어 할 거야 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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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여자랑 결혼하지마 이제 와서 왜 부부나고 억울해서 그래 그러니까 하지마 정말이지 당신은 언제나 늘 자신이 우선이지 다현 아빠 그때도 말했듯이 빚 문제는 앞으로는 내가 해결해 다연이한테도 가서 분명히 말해. 앞으론 빚 갚지 않아도 된다고. 다연이 만나서 당신 직접 말해. 좋아. 내가 다연이 만나서 얘기할게.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려줘. 모든 일이 정리되면 내가 다연이 만나서 모든 걸 다 말할게. 기다리게 해서 미안해요. 괜찮아요. 이렇게 왔으면 됐어요. 누가 보면 어쩌려고요? 어때요? 우리 둘밖에 없는데. 그래도요. 사무실인데. 하루 종일 양순 씨 생각만 했단 말이에요. 양순 씨는 내 생각 안 했어요? 글쎄요. 글쎄요라뇨. 내가 없어서 허전하지 않았어요? 허전했죠. 왜 그래요? 그래요. 허전하네요. 네? 오는 내내 허전했어요. 그렇다고 뭘 그렇게까지 정세까지 하고. 내 노트북. 내 노트북. 네? 내 노트북을 두고 왔어요. 이런 이런 이런. 우리 양순 양께서 또 내가 사준 노트북을 놓고 가셨네. 연락이 올 때가 됐는데. 빙고. 안 받아요? 네. 아무래도 가게에 다시 가봐야겠어요. 노트북 나한테 있어요. 안전하게 보관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요. 집에 가는 중이니 내일 전해줄게요. 찾았어요. 어디 있대요? 지금 누가 잘 보관하고 있대요. 그럼 지금 찾으러 갈까요? 아니에요. 늦었으니까 내일 아침에 갈래요. 그래도 되겠어요? 네. 그럼 우리 지금부터 뭐 할까요? 일단 나가요. 그래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왜요? 왜긴요. 서울 씨 목소리 듣고 싶어서 했죠. 어디에요? 집이에요. 이제 막 들어왔어요. 어디서 누구랑 같이 있었어요? 어... 취재원이랑 저녁 약속 있었어요. 그랬어요? 서울 씨는 저녁에 뭐 했어요? 혹시 양순이랑 같이 있었어요? 네. 양순이랑 뭐 했어요? 술 마셨어요. 술이요? 술을 왜 마셔요? 밥만 먹기로 했잖아요. 지금 따지는 거예요? 서울 씨 그게 아니... 나요. 누가 간섭하는 거 딱 짓색이거든요. 그러니까 주의해 줬으면 좋겠어요. 성일 씨... 그럼 피곤해서 이만 끊을게요. 왜 그래? 양순이 이 나쁜 계집애... 양순이가 왜 또? 고양순... 니가 감히 나한테... 하... 남의 노트북 괜히 열어보고 그러지 마세요. 고양순이... 뭐지? 고양순이... 고양순이... 안 자? 신경 쓰지 말고 자. 한숨소리에 잠까지 깼는데 신경 쓰지 말라니. 무슨 일 있는 거야? 그런 거 아니라니까. 몰라. 물이나 좀 마셔야겠다. 당신 없는 동안 다연이는 당신 빚 갚으며 살아왔어. 그리고 지금도 대성 사장 빚 독촉에 시달리고 있어. 그래도 지 아빠 원망 한 번 안 하더라. 오늘도 꿈에서 당신 봤다고. 아빠 만날 날만 목 빠지게 기다리는데 그런데도 보지 않겠다고? 나는 성과를 기억하고 있어. 내가 어떻게 믿고 있어. 나는 성과는 지 아빠가 되었다. 나는 공원을 보면, 나는 목과는 지 아빠가 되었다. 나는 이 목과는 지 아빠가 되었다. 나는 그 눈에 부연한 너의 선의 은혜. 나는 비교시도 사장비가 되었다. 나는 아멘에 비교하다가 나라라. 나는 그동안 잘 안 했어. 나는 이것이 다. 나는, 나는 그려다. 얘기 좀 해요 갑자기 저랑 결혼 못하겠다는 이유가 뭐예요? 말했잖아요. 아내 때문이에요? 아내 때문에 생각이 바뀐 거예요? 아니에요 그런 거. 그럼 왜 이러는 거예요? 사람 미치게 하지 말고 진짜 이유를 말해봐요. 다 말할게요. 비창이가 내가 살아있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가족들 찾아가 협박을 했나봐요. 그걸 어떻게 알았어요? 우연히 아내를 만났어요. 내 가족들이 나 때문에 이렇게 고통을 받고 있는데 나 혼자만 잘 살겠다고 그럴 순 없잖아요. 아내를 어떻게 만났어요? 비창이가 내가 있는 곳을 가르쳐줬대요. 카페 앞으로 찾아왔더라고요. 다른 말은 없던가요? 무슨 말이요? 우리 집에서 어찌 됐건 빚 말고 다른 말이요. 어떻게 알았는지 내가 결혼한다는 걸 알고 있더라고요. 혹시 두 사람 만났어요? 그럼 어제 카페 앞에서 만났던 분이 아내인가요? 봤어요? 네. 그랬군요. 자 받아요. 고마워요. 챙겨줘서. 혹시 소설도 써요? 그건 왜 물어요? 아니 그냥. 혹시 내 노트북 봤어요? 뭐 일부러 보려고 한 건 아닌데. 내가 사준 노트북 성능이 어떤가 확인해 보려다가 바탕화면에 고양이 폴더가 있길래 고양이 사진인가 봤더니 소설이더라고요. 그래서 봤어요? 응. 재밌던데요? 누가 보래요? 왜 화를 내고 그래요? 재밌게 봤다는데. 난 솔직히 다른 사람이 쓰는 줄 알았어요. 근데 양순씨한테 이런 감성이 있었다니. 그만하세요. 뭐 어쨌든 양순씨의 새로운 면을 봐서 좋았어요. 앞으로 양순씨가 더 좋아질 것 같아요. 농담 말아요. 농담 아닌데? 어쨌든 어젯밤 일은 신선한 충격이었어요. 앞으로 우리 잘 지내봐요. 어젯밤 일? 부탁인데 앞으로 소설 얘기하지 말아요. 왜요? 어쨌든요. 내 마음인데? 그리고 오늘은 취재가야 해서 같이 밥 못 먹어요. 저녁도요? 네. 오케이. 안 들어가고 뭐 해? 왜 그래? 나한테 뭐 할 말 있어? 없어. 그럼 먼저 들어갈게. 네? 나쁜 계집애. 나쁜 계집애. 오늘 시간 돼요? 미안하지만 오늘은 시간이 없네요. 할 얘기 있어요? 없어요. 그럼 일 보세요. 도대체 둘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무슨 일이 있었길래? 서울씨가 나한테. 그 남자하고는 진전이 좀 있어? 어쨌든 내 뜻은 전했어. 우린 천생연분이니까 사귀는 여자랑 정리하고 빠른 시일 안에 나한테 오라고. 그러니까 뭐래? 반응이 없어. 하긴 뭐 지도 당황스럽겠지. 넌 어떤데? 운명까지 거스를 만큼 그렇게 둘이 좋아하는 거야? 응. 근데 점쟁이가 그런 말을 해서 그런가 자꾸만 불안한 생각이 들어. 당연하지. 궁합? 그거 무시할 거 아니야. 내가 왜 구차하게 그 남자한테 매달리는데. 얼굴 대지? 몸 대지? 집도 있겠다? 모아놓은 돈도 있겠다. 내가 뭐가 아쉬워서? 그래. 도희 너는 나랑 다르지. 진심으로 충고하는데 정리해. 더군다나 그 남자 너처럼 개털이라며. 아니 개털끼리 만나서 뭐 개 같은 내 인생 찍을 일 있니? 비록 돈은 없지만 사람이 괜찮다니까. 나 말고도 그 남자 좋다고 죽어라 쫓아다니는 스토커도 있대. 스토커? 응. 사귀는 여자 있다고 했는데도 막무가내로 들이댄대. 정신이 좀 이상한 여자 같대. 아휴 그래. 하여간 요즘 이상한 사람들 너무 많아. 그런 여자는 초장에 잘 잡아야 돼. 대성 파이너스입니다. 고동준입니다. 누구? 삼한 모토의 고동준입니다. 아이고. 내가 고사장 전화를 다 받고 살고 볼 일입니다. 드릴 얘기가 있습니다. 당연히 있어야죠. 그랬어요. 오늘 좀 만났으면 하는데요. 그러지요. 지금 당장 만납시다. 고동준이에요? 그래. 이놈이 지금 지발로 날 찾아온대. 아 그래요? 아 이거 압박을 하니까 이거 통하네요. 아 오늘이 말복인데 복 받으셨네요. 그래야 기다려봐야 알지. 괜히 설레발치지 마 부정타. 아 예. 근데 그렇게 꼭꼭 숨어 살다가 뭔 마음이 변해서 날 찾아온다는 거야? 가요. 가요. 양순씨가요? 네. 낮에는 커피 팔고 밤에는 글 쓰고 나중에 퇴직하면 왠지 그러고 싶다. 그럼 내가 거기서 바리스타 하면 안 될까요? 치훈씨가 왜요? 그냥 양순씨 옆에 있고 싶어서. 사진작가 되고 싶다면서요. 아니 그러면 세상을 두루두루 다니면서 지구촌 구석구석을 사진으로 찍어야지 이렇게 작은 카페에 들어앉아서 무슨 사진을 찍겠다는 거예요? 그럼 양순씨는 나랑 같이 세상 구석구석 돌아다니면서 사진 찍으면 되겠다. 내가 왜요? 나는 카페에서 글 쓴다니까? 아 그럼 우리 같이 못 있잖아요. 우리가 꼭 같이 있어야 돼요? 당연하죠. 나도 양순씨 좋아하고 양순씨도 나 좋아하는데. 그럼 이러면 되겠다. 양순씨 카페 옆에 내 스튜디오를 만드는 거예요. 아 진짜 두 개를 합칠까요? 사진관 카페. 아 그거 좋다. 사진관을 하건 카페를 하건 어쨌든 여기서 철수합시다. 주인 허락도 없이 사진 찍었는데 들키면 어떡해요. 괜찮아요. 잡지에 실을 것도 아닌데. 어쨌든 가요. 시간 없어요. 빨리 가요. 괜찮아요. 가요 원래. 이름 때문에 누구죠? 사채 안 쓰면 생각 좀 해볼게요. 왔습니까? 앉으시죠. 왔습니까? 앉으시죠. 뜻밖입니다. 이렇게 직접 왕님 하시더니. 무덤 속이 꽤나 깝깝하셨나 봅니다. 앞으로는 내 가족. 괴롭히지 말아요. 당신한테 빌린 돈은. 어떻게든 내가 갚겠습니다. 고동 중 당신이 내 돈을 갚겠다? 그래요. 언제 어떻게 갚겠다는 건지. 아내한테 내용은 들었습니다. 그렇소이다. 그 돈. 내가 갚습니다. 그러니깐 앞으로. 아내나 딸한테 연락하지 마세요. 당신이 그 돈을 갚겠다. 네. 못 갚으면. 그든 마음대로 하세요. 살 점이라도 떼달라면. 떼 드리겠습니다. 진직이 이렇게 나왔어야지. 그나저나 어쩐 일로. 이렇게 심경이 편하셨습니까? 그럼 그렇게 알고. 가보겠습니다. 잠깐. 연락처는 주고 가야지. 이렇게 가면 나도 어쩌라고. 이미 알고 있지 않습니까? 누가? 내가? 알면 내가 당신을 가만 뒀겠어? 당장 찾아가서 요제를 냈지. 어서 주소지랑 연락처나 말해. 몰랐다고요? 그렇다니까. 어쩐 일로 오늘 당신. 기분이 좋아 보이네. 뭐 좋은 일 있어? 좋은 일은 무슨. 그런 거 없어. 아까부터 얼굴에 나 좋은 일 있어 쓰여 있는데. 말해봐. 우리도 좀 같이 좋아하게. 그런 거 없어. 그러잖아. 우린 휴가 안 가. 다른 집 벌써 다 갔다 왔다는데. 우리 치즈 방학 끝나기 전에 우리도 한번 휴가 가야지. 집 나가면 고생인데 무슨. 집이 최고야. 집이. 안 그러냐. 저는 상관없지만 그래도 어머니랑 치즈는. 저도 상관없어요. 효과는 언제 물었냐? 세기도 어머니 한 숲 국밥 먹는 식구인데 그렇게. 말을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어쨌든 저는 상관없습니다. 증 아쉬우면 계곡에 가서 발이나 담그고 오든가. 아니면 한강 둔찍 가서 강바람이나 쐬다 올까? 그게 무슨 휴가요. 아이고 됐어요 됐어. 싫어 문구 안 두고. 치즈는 하고 다니니까 좋아? 네 좋아요. 아주 좋아요. 아니 뭐가 그렇게 또. 아주 좋아? 다요? 다 좋아요. 아 그래. 하여튼 무슨 일인데 그래. 리모델링 회사에서 중도금 언제 줄 거냐고 성화인데. 언제 준다고 해요? 아유 잠깐만. 며칠만 기다리라고 해. 곧 돈 나올 것 같으니까. 그건 알 거 없고 고치기나 제대로 고쳐. 걱정 마십시오. 참 그 후로 우리 마누라 또 안 찾아갔어? 네 그 후로는 여기 안 오셨어요. 혹시나 찾아가면은 내가 말한 대로 말해야 해. 안 했지? 이 영감 대가 뭐야? 아니 또 무슨 꿍꿍이가 있는 거야? 엄마는? 어 아직 카페에 계세요. 고모 오늘도 기분 안 좋아 보이시던데. 네가 또 속죽인 거 아니야? 내가 왜? 아님 말고. 양순영 하고는 잘 만나고 있지? 예예예. 아주 아주 잘 만나고 있습니다. 그 언니는 어떤데? 아직도 별로야? 아휴 글쎄. 그런 게 어딨어. 좋으면 좋고 아님 아닌 거지. 그래 이 그동안 좀 만나보니 어떻더나? 아직도 정이 안 가더나? 그건 아니고요. 어쨌든 뭐 좀 더 만나봐야죠. 아니 그럼 뭐 아주 싫은 것도 아니네. 음 뭐. 너 왜 웃어? 좋으면 좋다고 해. 야 내가 언제 좋다고 그랬어? 얼굴에 그렇게 쓰여있네 뭐. 네가 뭘 안다고 이 조그만 게. 가만 가만 가만. 그럼 이젠 저 그 요물은 안 만나나? 아 맞다. 그 언니랑은 어떻게 됐어? 그것도 아직 잘 모르겠어요. 아니 그건 뭔 소리야? 아 영순양도 모르겠고. 그 요물도 모르겠고. 아 그럼 대체 뭘 어쩌겠다는 거야? 양다리 걸치게? 양다리는 무슨. 왜 나와 있어요? 어디 다녀오는 거예요? 누구 좀 만나고 왔어요. 가족을요? 아니요. 그럼 누굴 만나고 왔는데요? 사채업자예요. 나 기다렸어요? 네. 내가 안 오면 어쩌려고요? 그럼 할 수 없고요. 사채업자 만나서 무슨 얘기 했어요? 내가 그 빚 갚겠다고 했어요. 앞으로는 내 가족들 괴롭히지 말라고요. 잘했어요. 그런데 그 돈을 어떻게 갚으려고요? 어떻게든 마련해야죠. 무슨 수로 그 많은 돈을요? 내가 갚아줄게요. 그게 기분 나쁘면 내가 빌려줄게요. 나중에 잘 돼서 갚아주면 되잖아요. 그래요. 빌려줘요. 잘 생각했어요. 그 돈 꼭 갚을게요. 어떻게요? 친구한테 받을 돈이 있어요. 친구요? 네. 김춘식이라는 내 친구한테요. 그리고 오면서 결심했어요. 앞으로 새 인생 살기로요. 새 인생을요? 네. 매일 그대와 눈을 맞추고 매일 그대와 입을 맞추고 매일 그대와 입을 맞추고 네. 아, 진짜. 혹시 나 모르게 만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그런 사람. 그럼 방금 문자 온 사람 누구예요? 이젠 나를 위해 살고 싶어. 할 얘기가 있어요. 좀 만나줘. 난 당신들 결혼이 없는 못해요. 정말 뻔뻔하시네요.